2,500만 명이 벌이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악취 등의 민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쓰레기를 재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흙으로 덮은 모습이 광활한 사막을 연상케 합니다. 사막의 유전처럼 땅속에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바로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입니다. 이 매립장에서만 분당 383제곱미터의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차량과 온실연료 등으로 사용합니다. 생활쓰레기와 건설 폐기물도 앞으로는 고형연료로 재탄생됩니다. 매립이 아닌 자원화 쪽으로 더 확충시설이 된다면 5년 내에 86%의 자원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면 인근 아나모와 함께 2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됩니다. 이 매립장은 이미 골프장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리 개념에서 경제성 이주까지 가미를 한 자원화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쓰레기가 에너지로 탈바꿈하면서 매립지 공사의 적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위생 매립으로 민원까지 잡으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